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AGC OFF 상태에서 녹음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AGC ON 상태 녹음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VOL 100 ECHO ZERO 녹음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VOL 100 ECHO 50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VOL 100 ECHO 100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VOL 100 ECHO 100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티아라 500 콘덴서 USB 마이크로폰 마이크와 입 거리 60 cm 녹음 테스트입니다. 스파이키입니다.